어머나 아 이제 몇 대 1 비율이 하나 둘 5대 1야? 그리고 이쪽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이쪽이 강하시기 때문에 말년보다는 오히려 인생 중년이 입이 얼굴이 좀 작거든요 입이 작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꿈과 야망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그냥 그냥 살아가는 거에 좀 만족하는 옛날 때면 장군감 아니에요? 장군이지만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고 뒤에서 뭔가 근근하게 지켜나가는 자신의 목숨 어쨌든 좋은 얘기는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근데 불러놓고 아니면 운이 좋은 얼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좀 운이 참 아니 여자분도 해 아니 우리 저기 한번 나오세요 저기 빨빨리는데 요즘 운이 좋은데 근데 항상 보니까 이마를 내려 이마에 뭐 문제가 있나? 정치하거나 경쟁하시는 분들 중에 이마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 없잖아요 안철수 사기 의원 같은 거 예전에 학자일 때는 이마를 내렸다가 이마를 지금 오프를 했거든요 이마를 무조건 오프를 해야 돼요 자 올려봅시다 이마를 좀 인물 좋네 일부러 가리는 거야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일마를 좋네 귀엽네요 1대1대 정확한데 1대1대 이분은 이제 생년월일을 보고 이제 얼굴도 뱉는데 여자가 깔려있는 남자 여자가 깔려있는 남자 근데 여자만 탈잖아 여자분을 그리니까 끼도 좀 있고 윗입술이 약간 얇으시기 때문에 윗입술이 되게 얇으신데 지구력이 좀 떨어져요 지구력이 좀 떨어져요 기심이 약간 이마를 보게 되면 약간 약간 들어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끼와 기질들도 굉장히 뛰어난 남자다 근데 오래 만나는 얼굴이 아니죠 여자를 오래 안 만나죠 여자들이 많아요 상만 벌리면 여자도 많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얼굴을 봤을 때 1대1대1 얼굴에서 얼굴의 상이 전체적인 얼굴의 상을 이렇게 봤을 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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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와 망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연이에요 천연 천연 어 여기가 중간이 좋은데 이 친구? 그래서 2016년 병신년 어 이분은 또 더네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얼굴이 무슨 출판이야? 아 아 그동안의 말을 뚫려 다 다른데 틀어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전쟁을 하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